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님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약간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시가 하락 이후에 빠른 되돌림을 보였고 물론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치고 가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반경직성은 갖추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시도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밀어올리는 이런 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미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미증시만큼 시원하게는 못 가죠. 이걸 디커플링이다, 따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경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지금처럼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 준다면 국내 증시도 시간을 두고 따라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은 아주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투자하기에 그렇게까지 나쁜 시장은 아니다. 종목이라든지 섹터만 잘 선별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고 항상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좋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더라도 모르면 수익을 내실 수 없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철저하게 해두시고 경험해두시고 연습하셔야 좋은 시장이 와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준일이 분들께 가능하도록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강의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아니면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 차분히 공부하고 싶다 혹은 또 장중에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홀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강의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제가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들어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야생과 같은 주식시장에서 꼭 살아남아서 기관 외국인에 밀리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 75강입니다. 미세 타이밍 잡기인데요. 많이 왔죠? 네, 75강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나열을 시키다가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혼합된 이런 강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세 타이밍 잡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선행학습이 필요하냐. 제 앞서 강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매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일단 필요해요. 그 학습이 가정됐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 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구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제 처음 보셔도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제 강의를 먼저 보신 다음에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이 미세 타이밍 잡기는요. 미세라는 말이 있죠. 항상 이제 주식 공부를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지선, 저항선, 전저점, 전고점, 신저가, 신고가 이런 기술적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드렸습니다. 이 말은 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이제 TV에 출연하시는 다른 전문가라든지 여러 사람들도 지지선, 저항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유돌이는 필요해요. 이건 역시도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유돌이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유돌이라는 것이 매매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미세 타이밍 잡기는 이게 돌판과 돌판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지선인데 지지선이 이탈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애매한 상황들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 돌파, 저항선 저항선을 이제 상향으로 돌파하면 매수가 가능하고 지지선이 하향으로 이탈되면 손절한다. 이런 공식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 타이밍 잡기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가 뒤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심화 강의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너무 겁먹진 마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항상 정의부터 내리죠. 미세 타이밍 잡기란 뭔 소리냐 도대체. 기술적 분석상 저항선 돌파 및 전고점 돌파 매수와 지지선 이탈 및 전저점 이탈 매도의 세부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다. 매수와 매도를 결정할 때 매수 및 매도가 애매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기 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세 타이밍에 대해서 공부를 한 번 정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선을 그어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 보면요. 저항선이라든지 전고점을 돌파할 때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건 이전 강의에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저항선이 있는데 주가가 이 저항선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됐을 때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돌파할 땐 돌파 패턴상 돌파하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고 매수할 수 있어요.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돌파라는 게 항상 눈에 띄게 딱 돌파하지는 않아요. 이게 저항선이 있는데 약간 돌파하는 듯 많은 듯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유도리가 필요하죠. 이건 돌파됐다고 하고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돌파가 안 됐네 기다릴 것이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세 타이밍 잡기를 보시면 이 애매함을 조금은 더 해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전고점 돌파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을 이제 주가가 기록을 했는데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시기가 되면 이 고점을 돌파해내는 이 시기에는 매수 타이밍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화끈하게 넘어가면 그냥 매수를 하면 되는데 약간 넘어갈 듯 말 듯 하면서 종과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애매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지지선 이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절가를 잡을 때 지지선이 이탈되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지지선이 있고 주가가 이 위에서 움직이다가 이 지지선을 깨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는 우리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게 기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이렇게 항상 훅 깨고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뭔가 깰 듯 말 듯 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좀 헷갈리죠. 이게 지지된 건가? 이탈된 건가? 손절해야 되나? 홀딩해야 되나?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헷갈림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 밑에 설명드린 대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할 때 매수 및 매도가 애매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기 위한 게 바로 이 미세 타이밍 잡기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 예외를 두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좀 익숙한 투자자, 시장에서 오랫동안 매매를 한 투자자, 약간 주린이 딱지를 뗀 투자자,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 이런 분들은 기술적 분석상 예외를 좀 둘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지선이 이탈돼도 한 번 더 기다릴 수도 있고 저항선이 돌파돼도 바로 매수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어요.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서. 하지만 초보자 분들, 주린이 분들은 자기가 정확하게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외를 두시면 안 돼요. 뭣도 모르고 예외를 두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일 때 뭔가 이제 기술적 분석 패턴상 매수나 매도 신호가 나와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유돌이는 나중에 실력 향상된 다음에 처음에는 칼같이 지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좋지 않지만 당일 특수한 이벤트로 인해 가격 돌파나 이탈이 나온 경우에는 다음 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지선이 있어요. 지지선이 있는데 주가가 2위에서 움직이다가 지지선을 깼단 말이에요. 깼으면 원래는 손절을 해야 돼요. 하지만 손절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나는 왜 기다렸을까? 이날 코스피가 마이너스 3% 폭락을 했거든요. 코스피가 이 정도까지 밀리면 웬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은봉을 띄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지지선 근처에서 코스피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이 훅 하고 밀렸어요. 그래서 이거 지지선이 이탈됐지만 시장 영향이 컸기 때문에 내가 하루 정도 기다려보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의 예외입니다. 하지만 주린이 분들은 이런 예외를 바로 두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익숙해진 투자자들만 예외를 두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특수한 이벤트로 인해서 가격 돌파나 이탈이 나온 경우에는 다음 날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오늘 설명드리는 미세 타이밍 잡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세부 매매 타이밍에 대한 뭐가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차트를 보면서 이 세부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연습을 최대한 많이 많이 시켜드릴 겁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죠? 제가 기초 강의에서도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저항선 돌파 매수 패턴이에요. 이 빨간 선이 주가입니다. 이게 주가고요. 이 검은 선은 제가 임의로 그은 거죠. 주가의 전 고점이에요. 그래서 고점과 고점이 일치되는 가격은 선으로 그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저항선입니다. 이건 아주 기초 강의죠. 제가 2강 정도? 작년에 했던 1년 전. 1년보다 더 됐네요. 더 옛날에 했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강의. 그 강의가 진짜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꼭 제 방에 들어오셔서 꼭 다시 보기로 통해 보세요. 그래서 주가가 고점. 그러니까 이 위치만 가면 계속해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밀렸던 가격을 돌파해 냈다는 건 뭐다? 엄청난 힘의 유익 혹은 새로운 호재의 발생. 이런 거죠. 보통 이렇게 돌파하는 시기에는 거래량도 푹 실립니다. 그래서 이 돌파할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선 돌파는 매수다. 이걸 제가 항상 강조드렸고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주식의 말 그대로 진짜 정석 같은 내용입니다. 저항선 돌파 매수는 모든 주식 효과를 보셔도 아마 다 쓰여 있을 거예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저항선 돌파 매수하는 거죠.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죠. 종목은 SNU인데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술적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봤을 때 이 위치에서는 계속해서 고점, 고점. 똑같은 위치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싶겠어요? 매수를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왜? 여기만 가면 떨어지는데 누가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싶겠어요?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여기까지 가면 주가 좀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떨어졌는데 근데 여기서는 패턴이 바뀌었죠. 파는 사람이 없어서 올랐을까요? 아니죠. 파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항선 돌파는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이 차트는 어때요? 명확하죠. 저항선이 되는 가격을 누가 봐도 명확하게 뚫어냈습니다. 뚫어냈을 때 매수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죠. 하락했을 때는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올라간다. 이건 역시도 제 기초 강의에서 모두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내용은 새로울 건 없어요. 그냥 저항선 돌파하면 매수한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 중에 일부인 거죠. 그런데 오늘 강의 주제는 뭐죠? 심화 과정입니다. 저항선 돌파나 지지선 이탈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미세 타이밍이죠.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CJ인데 제가 검은선을 그어둔 가격이 정고점이에요. 정고점, 정고점. 이 위치만 가면 밀린단 말이에요. 이 위치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나요? 오케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기준으로 매매할 때는 뭘 보시는 게 좀 좋다고 했죠? 종가. 종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트는 종가 기준의 차트죠. 그런데 보시면 이게 지금 돌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애매해요. 그렇죠? 앞선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딱 붙였으니까 돌파는 아니에요. 두 번째 보시면 윗골이 달면서 돌파를 시도했지만 종가로는 완전히 뚫어나진 못했어요. 누가 봐도 애매해요. 이럴 때는 내가 돌파로 보고 매수를 할 것이냐 돌파로 보지 않고 기다릴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주식 매매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걸 고민하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의 정석은 주린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께 이런 결정을 알아서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한 힌트를 좀 더 드리는 게 오늘 강의 주제인 미세 타이밍 잡기예요.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저항선을 딱 돌파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돌파를 안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하죠. 이럴 때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떻게 확인하냐면 돌파를 했을 듯 말 듯 했던 그 시기의 최고가를 한 번 더 돌파할 때를 확실한 돌파로 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이시는 차트에 이제 위꼬리가 길게 달렸잖아요. 이제 9만 7천 원이에요. 잘 안 보이실 건데 9만 7천 원의 고가를 잡고 여기를 한 번 더 돌파할 때를 확실한 돌파로 보고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세 타이밍 잡기입니다. 저항선 돌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매수한다. 이게 지금 차트상 애매한 돌파가 아니라 그냥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확 돌파하면 뭐 이런 미세 타이밍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매수하면 돼요. 누가 봐도 저항선 돌파 매수니까.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차트처럼 애매할 때 그때는 뭐라고요? 돌파가 됐을 듯 말 듯한 그 봉의 최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할 때 매수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미세 타이밍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 부분의 고가를 돌파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고 그랬어요. 다음 차트를 볼게요. 자 이 부분의 고가에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이 고가를 돌파한 시기는 여기가 됩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건가요? 오케이.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돌파됐을지 말았을지 보이는 애매한 순간에 매수했으면 좀 더 싸게 샀겠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격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매수했으면 불확실성이 큰데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는 겁니다. 가격적으로는 더 높게 샀지만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가격에서 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가격에서 사고 하락 가능성이 높은 가격에서 팔고 그게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격, 표딱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위치가 어떻냐? 이거예요. 저항선 돌파가 확실하게 확인이 여기서는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위치에서 고점을 한 번 더 잡고 치는 걸 보면 저항선 돌파가 됐구나. 확실히 됐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돌파했을 때는 애매하게 돌파한 그 봉 그 근처에 있는 봉의 최고가의 선을 긋고 거기를 종가로 뚫어낼 때를 확실한 타이밍으로 보면 좋다. 이게 미세 타이밍 잡기예요. 다른 차트도 한 번 볼게요. 봤을 때 제가 이제 검은선을 그었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됩니다. 부딪히고요. 여기가 이제 저항이 돼요. 부딪히죠. 근데 여기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돌파가 되기는 됐어요. 종가 기준으로 이 검은선 위에서 마감되기는 했으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딱 돌파가 돼줬으면 오케이 돌파가 됐네 하고 깔끔하게 내가 매수를 한 번 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속 시원하게 돌파가 되지 않고요. 또 찝찝하게 뭔가 이제 윗고리를 달면서 애매해요. 그러면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린이 분들께서는 헷갈리잖아요. 자, 고를 땐 어떻게 하라고요? 돌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근처에 있는 봉중에 최고가의 선을 그고 그 고가가 종가로 한 번 더 돌파되면 매수를 한다. 이겁니다.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잡고자 한 템포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이 고가에다가 선을 그어야겠죠. 그리고 주가가 이 위로 돌파를 종가 기준으로 하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적으로는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이지만 조금 더 상승 확률이 높은 가격에서 사는 겁니다. 어차피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뭐다? 가격이 아니라 위치를 사는 겁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사기 위해서 확실한 돌파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 위에다가 선을 하나 더 그었어요. 돌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 애매했었던 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뚫어내는 봉이 나오면 이 위치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 위치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하게 이런 저항대를 뚫어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강력한 봉이 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이 고가의 선을 그었는데 여기 주가 돌파 못하고 이렇게 꺾이면 그때는 매수하시면 안 되죠.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이구 가격 싸네 하고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 매수하시는 거는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절대 안 돼요. 저항선 돌파 매수를 하기로 했으면 저항선이 종가로 확실히 돌파될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차트도 하나 볼게요.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죠? 저항선 돌파 매수입니다. 저항선이 되는 가격은 여기입니다. 여기도 돌파 못했고 다 비슷하죠? 여기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 여기 계속 돌파를 못하다가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뭔가 화끈하게 딱 올려 세워주는 게 아니고 애매하게 살짝 뚫었어요. 아, 이거 돌파가 된 건가 안 된 건가? 애매한데? 애매하세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어떻게? 고가의 선을 긋고요. 이 고가를 상방 돌파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죠. 실제로 매매를 해보시면 이렇게 애매한 차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매한 차트를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 또한 반복이고 연습이에요. 항상 반복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많은 차트를 보시는 겁니다. 주식의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에요. 모멘텀 분석, 업황 분석, 펀더멘탈 분석, 가치주, 배당주 이런 것들은 또 기술적 분석과 거리가 멀게 분석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또 주식 매매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매일매일 많은 차트를 보시면 나중에는 그 차트 이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에 대한 상상을 하시게 됩니다. 그걸 또 반복하면 맞아가는 빈도가 높아져요. 그때부터 투자를 통해서 저 높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돌파가 애매할 때는 그 돌파한 봉의 고가를 한 번 더 긋고 그 고가를 돌파했을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 이런 거죠. 고가를 한 번 더 그으니까 그 다음에 확실하게 돌파했네요. 확실하게 돌파했으면 이건 누가 봐도 저항선이 딱 뚫렸구나. 뭔가 새로운 힘이 확 들어왔다. 오케이. 매수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미세타이밍 잡기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기술적 분석의 심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서 선행 강의가 이제 학습이 돼야 이해하시기에 조금 더 쉽겠지만 이 강의를 처음 보셔도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차분히만 좀 따라오시면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항상 뭘 말씀드리죠? 순서, 그렇죠?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순서도 신경 써서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이전 강의 1강부터 74강 양지일의 강의 준비돼 있으니까요. 이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 교육 관련된 자료 1강부터 쫙 정리해놨고요. 장중에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 관련된 내용까지 저와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미세 타이밍 잡기 강의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이제 미세 타이밍 잡기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오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항선 돌파 미세 타이밍 잡기였습니다. 이제 섹터가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죠? 전고점 돌파 매수입니다. 아까까지는 뭐예요? 저항선 돌파 지금은 전고점 돌파 저항선 돌파라는 것은 이런 저항이 있을 때 계속 부딪히던 가격이 돌파됐을 때 이게 이제 저항선 돌파죠. 전고점 돌파라는 것은 뭔가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이 고점을 다시 한번 탈환할 때 이때 매수하는 게 전고점 돌파입니다. 전고점 돌파는 그리고 대부분 이제 N자형 패턴을 그려요. N자형 패턴 이거 보시면 N자잖아요. 그렇죠? N자형 패턴을 그립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이전에 패턴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요. 패턴 강의 궁금하신 분들도 이전 강의를 보시면 학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거는 전고점 돌파의 N자형 패턴이 나왔나요? 나왔죠? 이건 누가 봐도 전고점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급등 급등을 두 번 주다가 밀렸는데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장대 양붕으로 밀어붙였어요. 기준으로 종가를 봤을 때 이 고가를 확실하게 확실하게 뚫었습니다. 이때는 아 전고점 돌파했네. 매수하자라고 접근할 수 있나요? 오케이. 전고점 돌파도 기술적으로 매수 패턴이 되니까 이 위치에서도 신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힘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명확할 때는 미세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봐도 돌파했으니까 누가 봐도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고점은 여기에요. 전고점은 여기. 네 기록을 했는데요. 슬슬 밀리다가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해요. 근데 보시면 애매하죠. 제가 이 검은선을 그었듯이 아 이게 뭔가 돌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윗고리가 안 달렸으면 여기까지 종가가 형성됐으니까 전고점을 아 확실히 돌파했구나. 오케이 매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윗고리가 달렸어요. 윗고리가 달리고 종가도 뭔가 검은선에 걸쳐 있는데 약간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아 애매하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선 돌파 매매 미세 타이밍 잡기를 응용하시면 되겠죠. 앞선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자 선을 그을 겁니다. 어디다 그을까요? 돌파가 애매했었던 그 구간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다 선을 그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여기를 한 번 더 돌파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종가상으로 여기를 확실히 돌파해내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요. 하지만 위치는 더 좋은 위치에서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격적으로 높은 가격이든 낮은 가격이든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에요. 그게 기술적 분석의 전부니까 가격에 집착하지 마세요. 가격에 집착해야 되는 건 장기 투자자. 예를 들면 진짜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 이런 투자자들이 가격에 집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펀더멘털, 장기 투자. 이런 건 가격이 중요해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서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에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전 고점 돌파 매수가 됩니다. 볼게요. 여기다 고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 봉을 보면 이게 지금 은봉이잖아요. 은봉이니까 이 다음 봉에서는 돌파가 안 됐어요. 누가 봐도. 그 다음 양봉에서는 누가 봐도 돌파가 됐죠. 그러면 아 이거 확실하게 들어왔다라고 보고 오케이 매수 사인을 한 번 내볼 수가 있다. 매수 클릭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고점 돌파 매수나 저항선 돌파 매수나 다른 건 딱히 없어요. 네 그죠? 저항선은 그냥 저항받던 가격 돌파했을 때 미세 타이밍 잡는 거고 정고점 돌파 매수는 정고점 돌파했을 때 미세 타이밍 잡는 거예요. 미세 타이밍은 항상 잡는 게 아니에요. 애매할 때 잡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 번 볼게요. 서정기전이라는 종목인데 정고점이 여기서 한 번 형성이 됩니다. 정고점 돌파하면 매수하면 되나요? 오케이. 기술적 분석상 정고점 돌파는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고점 돌파했나요? 돌파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애매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죠.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고점에 선을 하나 긋고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를 기다립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더 확실하고 완벽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잡고자 한 번 더 참은 거예요. 네. 참은 겁니다. 한 번 더 참고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보시는데 매매를 빨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에도 제가 두세 번 말씀드린 건데 현금 가지고 있을 때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빨리 나 이거 주식 안 사면 뭐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급하게 산다고 해서 그 종목 날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조급해하지 마세요. 현금을 잘 쓰시는 게 중요한 거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몽창 주식을 빨리빨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물론 빨리 큰 돈을 벌면 좋겠죠. 하지만 급하게 밥 먹다가 체합니다. 좋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중요해요. 주식 매매에 있어서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매수와 매도를 잘하면 돈을 번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중간에 엄청 중요한 걸 하나 빼먹으신 겁니다. 매수와 매도만 잘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 중간에 이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림. 이것 또한 주식 투자예요. 그리고 이 매수 전에 기다림. 이것도 중요한 거죠. 단순히 이 매수,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수 전에 좋은 종목을 찾고자 하는 그 기다림. 그리고 매수한 다음에 매도할 때까지의 그 기다림. 이런 것도 주식 투자의 일부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긴 애매하죠. 애매하니까 고점에 선을 그을게요. 고점에 선을 그고 이 부분을 돌파하면 이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심플합니다. 돌파 못 파면요. 안 사면 돼요. 살 종목 많아요. 종목에 집착하지 마세요. 종목에 집착하지 마시고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기술적 분석상 패턴이 안 되려면 억지로 사지 마세요. 안 사면 됩니다. 다음에 그런 종목은 또 나와요. 우리가 살면서 몇 년, 몇 십 년 주식 투자를 할 건데 그리고 시장에는 몇 천 개의 종목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고점 돌파 볼게요. 고점을 긋고 그 다음 날 돌파 못 했어요. 다음 날 돌파 못 했어요. 그 다음 날 어때요. 또 애매합니다. 또 애매해. 여기가 애매해서 내가 선을 그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뭔가 돌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이거 애매한데? 한 번 더 봅니다. 어떻게 한 번 더 보죠? 똑같아요 방법은. 여기다가 선을 한 번 더 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돌파될 걸 보는 거예요. 어 이거 그러면 매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요? 오케이. 맞아요. 감수합니다. 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위치니까. 우리는 더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사는 걸 포기할 거예요. 확실히 포기하고 확실히 취합니다. 지금 돌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점 부분에 한 번 더 선을 그을 거예요. 이 부분이 돌파가 됐을 때 매수를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이 한 번 더 그은 것도 돌파를 못 했어요. 갭 상승을 시작했지만 결국 은봉을 끝났으니까. 지금 그럼 이 위치에서는 매수 타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돌파되면 매수인데 돌파 못했죠? 못합니다. 여기서도 매수가 안 돼요. 자 그럼 한 번 더 그었는데 여기서도 애매했어. 여기도 매수가 안 돼. 고점을 그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매수가 안 돼요. 이 종목은 매수 안 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매수를 보류합니다. 확실한 신호가 나와야 매수할 겁니다. 항상 높은 가능성에서 들어가야 돼요. 무리해서 매수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매수, 매수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손절 혹은 익절, 매도입니다. 매도에 대해서 볼 건데요. 보시는 내용은 지지선 이탈 매도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주가가 이 위치에서는 기가 막히게 항상 반등을 하는 주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위치까지 주가가 왔을 때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어요. 왜? 그 가격에서는 항상 반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가가 제가 뭐 가정을 해볼게요. 5,000원이다. 5,000원이에요.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검은선이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아이고 희한하게 5,000원에서는 올랐다가 항상 떨어지는데 5,000원에서는 기가 막히게 반등을 하네. 그러면 이걸 보고 있다가 오케이 나도 5,000원에서 한번 사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저라도 이거 5,000원에서 사고 싶습니다. 왜? 과거에 5,000원에서 반등했던 경험을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5,000원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깨졌어요. 그렇다는 건 이때 이때 항상 사줬는데 이때는 산 사람이 없었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때도 5,000원에서 산 사람들 많았어요. 하지만 파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 종목의 패턴이 깨졌구나라고 생각해서 지지선 이탈 매도. 이게 바로 지지선 이탈 매도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제 강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 활용에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지선 이탈시는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볼게요. 이게 IM이라는 종목인데 보시면 지지가 여기서 되거든요.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고, 아이고 웬만해서는 이 가격을 안 깨내요. 안 깨내요, 안 깨내요 했지만 언제까지 안 깨진 않고 이탈이 딱 됐습니다. 여기서 이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죠. 그죠? 내가 이거 지지선 깨지면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지선을 실제로 깼을 때 매도를 해야죠. 그죠? 지지선 이탈은 기술적으로 매도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건 역시도 미세 타이밍을 잡을 필요는 있죠.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이 검은선이 지금 지지선인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탈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뭔가 한두 곳과 떨어진 것 같아. 아, 좀 애매한데. 이거 어떡하지? 혹은 이제 이날 시장이 좀 안 좋았어. 그래서 아, 이거 시장 안 좋아서 좀 밀린 것 같은데. 완전히 이탈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기다려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때는, 네. 미세 타이밍을 잡아보는 겁니다. 미세 타이밍을요. 어떤 식으로 잡을까? 잡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지선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살짝 뭔가 이탈된 듯, 안 된 듯, 된 듯, 안 된 듯. 그렇게 됐을 때는 최저가의 선을 긋고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 최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반등에 성공하면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최저가마저도 이탈하면 그때는 매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냥 180도 반대로 뒤집은 거예요. 저항선이나 이제 전고점 돌파 매수는 그때 돌파가 애매하면 돌파를 시도했던 그 고점의 선을 긋고 그 고점이 종가 기준 돌파될 때 매수한다. 이거죠? 지지선 이탈 매도는 지지선을 아슬아슬하게 깼는데 내가 한 번 더 기다리겠다고 했을 때는 지지선을 깬 봉 저가에 선을 긋고요. 그 선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미세 타이밍 잡기 매도예요. 매수 때랑 180도 뒤집으시면 됩니다. 한쪽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한쪽은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의 저가에 한 번 더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선을 그었는데 이 부분은 이탈하지 않고 쫙 떴네요. 그럼 이때의 이탈은 뭐다? 휩소. 약간의 속임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미세 타이밍 잡기의 지지선 이탈 매도입니다. 지지선이 이탈됐지만 애매하게 이탈돼서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관점에서 지지선을 한 번 더 낮춰서 긋고요. 그 그은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던지 어쨌든 매도를 하지 않고 조금 더 보겠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런 거는 조금 눈에 띄게 이탈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검은 선을 많이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예외가 있다면 요나 이제 아까 예를 드린 대로 코스피 주수가 3% 폭락했어. 그러면 웬만한 종목 타떨어지잖아요. 하필이면 지지선 위치에 있을 때 시장이 폭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뭔가 시장 때문에 밀린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시면 이탈된 최저가의 선을 긋고 그 최저가를 이탈하면 매도를 하시고 그때 어쩔 수 없어요. 매도를 하시고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 반등하면 그때는 조금 더 보유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미세 타이밍 잡기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낮췄죠. 이 선을 원래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낮춰서 이 밑에 선으로 그 밑에 선을 이탈하면 매도로 잡았어요. 그 밑에 선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장중에는 이탈했는데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고 다음에 다시 다행스럽게 주가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낮춘 가격조차도 하향 이탈하면 그때는 얄짤 없어야 돼. 매도해야 돼요. 그땐 매도해야 돼. 예외를 한 번 두면 됐지 두 번이나 둘 수는 없어요. 그죠?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예외를 두고 밑에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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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영영 손절 못합니다. 영영 매도하지 못해요. 예외는 한 번, 한두 번 그 정도만 두셔야지. 주식에서 원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실 이런 미세 타이밍 잡는 것도 어느 정도 숙련되신 분들이 잡는 거예요. 숙련되신 분들이 잡는 거긴 해요. 기본적으로 주린이 분들은 칼같이 지키시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그래도 이 강의가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도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처음 정말 주식하신 지 한두 달 되신 분들은 이 강의가 조금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제 강의, 이전 강의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세 타이밍 잡기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 강의의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이전 강의를 보고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제 기초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험 관련, 종목 관련된 섹터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제 강의 1강부터 보기 좋게 정렬해 놨습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는 정말 풍부하게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의지만 가지시면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진짜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컴퓨터 없고 스마트폰 없을 때는 어때요? 공부하려고 하면 무조건 도서관, 무조건 책방, 무조건 신문 그렇죠? 활자를 또 엄청나게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맘만 먹으면,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도 거의 없으시죠? 스마트폰만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프로, TV 프로, 예능도 다 볼 수 있지만 공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공부하기 좋은 시대도 없거든요. 이럴 때 공부를 최대한 하셔서 수익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언제나 공부 게을리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전저점 이탈 매도입니다. 전저점 이탈 매도도 사실은 지지선 이탈 매도랑 똑같아요. 같은 개념인데. 자, 볼게요. 이 검은선이 지지선이라고 본다면 이 위치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확 밀리면 여기서는 어때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위치에서는 이탈이 됐으니까 누가 봐도 손절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제 매도가 될 수도 있지만 지지선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다가 전저점을 한 번 깨는 이 전저점, 전저점을 깨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역시도 매도를 해주시는 게 맞죠. 지지선 이탈 매도나 전저점 이탈 매도나 그 저점을 지지하는 점이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지. 다른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N자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저항선이라고 할 때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 패턴 정고점 돌파 패턴 영어로 N 그래서 N자형 패턴인데 이게 지지선 이탈도 똑같거든요. 지지선 이탈도 이렇게 해서 반등을 했는데 여기를 깼으면 이 전저점을 이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됩니다. 아주 기초 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종목은 이제 NC소프트인데요. 여기 전저점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주가가 슬슬 슬슬 밀리다가 반등을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저점이 나옵니다. 전저점이 그때 형성이 됩니다. 여기는 전저점이에요. 그래서 이 전저점을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은 거거든요. 전저점이 이탈되면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 매도가 맞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때요? 전저점이 이탈이 된 건가요? 된 건가요? 어때요? 됐죠? 여기가 전저점이고 여기를 이탈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대놓고 장대 은봉으로 심지어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이탈을 확 해줬습니다. 그럼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매도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매도를 안 하시면 더 큰 손실을 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대놓고 전저점을 확 이탈해버리면 오히려 매매 판단이 쉬워요. 왜 쉽죠? 매도하면 되니까 손절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손절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근데 기술적 분석 상 명확한 매도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땐 고민 없이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미세 타이밍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봐도 전저점 이탈이니까 누가 봐도 전저점 대놓고 그냥 확 깼습니다. 미세 타이밍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미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경우는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이런 경우 어떤 경우죠? 애매한 경우입니다. 뭔가 깬 것 같기도 하고 안 깬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손절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요. 여기서 전저점은 어디서 형성이 됐죠? 이 가격입니다. 검은선이 지지되는 이 가격에서 전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전저점을 따라오니까 이 위치까지 왔는데 이게 전저점을 뭔가 이탈한 것 같기도 하고 이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발매합니다. 그렇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선생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이거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의 의견을 말해주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피니언, 그렇죠? 의견일 뿐입니다.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테크도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오피니언들을 취합해서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제 투자를 잘하는 투자의 신이 있다고 해도 100% 맞는 결정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100% 예측이라는 건 불가하다는 걸 깔고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보시면 하나의 종목에도 매수와 매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놓고 볼게요. 삼성전자는 거래도 굉장히 많죠. 누군가는 오늘 정말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팔았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는데 이런 주가를 누군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내가 운 좋게 어떤 종목에 뭔가 세력이 들어왔다. 이걸 알았다고 쳐볼게요. 그걸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세력들이 언제 그 주가를 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 작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작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서 뭔가 주가를 급등시키고 나중에 돈을 불려서 빼가고 그 손실은 다 개인 투자자에게 입히는 이런 게 바로 이런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작전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그것도 보시면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허황된 설정이 많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또 익히실 수 있는 공부도 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작전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작전을 뭔가 치겠다고 했을 때 통전거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100%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엄청 많이 합니다. 뭔가 이거 작전이네 하면 그 세력들은 항상 돈 벌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들끼리도 다 와해돼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짜고 주식을 해도 100%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주식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수많은 판단들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의 설명 또 누군가의 오피니언 투자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 지표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어느 상황에서든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이거 옆집 철수 엄마가 사서 샀어요. 뭐 어디 TV에서 좋다고 해서 샀어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지금 누구나 다 부자가 됐겠죠. 주식은 어렵게 매수하셔야 돼요. 제가 종목 압축을 항상 강조드리는데 지금 보유 종목 20종목 30종목 넘으시는 분들 계시죠. 장담하건대 대충 사신 겁니다. 어디서 듣고 사고 조금 사고 보고 사고 대충 사서는 수익 안 나요. 정말 신중하게 종목을 골라보세요. 20종목 30종목 살 수가 없어요. 신중하게 고르는데 종목이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차트 같은 경우 어때요? 여기가 전저점인데 전저점이잖아요. 깬 것 같기도 하고 안 깬 것 같기도 해. 되게 애매하네.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밑에다 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그 선을 이탈하면 그때는 매도하고 그 선을 이탈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반등을 하면 오케이 한 템포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한 번 더 낮춰서 선을 그었죠. 그런데 그 선을 다행히 지키고 반등하죠. 제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찍고 반등했는데 여기서 이탈을 하면 매도를 해야 돼요. 하면 하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탈을 할 듯 말 듯 애매하다. 이 정도다. 이럴 때 이 저가에 한 번 더 선을 긋고요.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홀딩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을 못 해주고 여기서 무너지면 이때는 얄짤 없어요. 매도해야 돼요. 안 그래도 손절 라인을 한 번 낮췄는데 그 낮춘 손절 라인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원칙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때는 베제라예요. 그냥 반등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린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5%는 손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30%는 이거 손절하겠어요? 못해요. 마이너스 50%는 이거 그냥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손절은 하실 수 있을 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탈 라인을 낮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봤자 한 번 진짜 낮춰봤자 두 번 정도지 계속 낮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손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탈을 라인을 낮출 수는 있어요. 미세 타이밍으로 낮출 수는 있는데 낮아진 이탈을 깨지 않고 반등하면 보유 깨면 깨면 매도하셔야죠. 그때까지 예외를 두시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코맥스라는 종목 볼게요. 보시면 전저점이죠. 전저점이고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전저점을 이탈하는 장대 은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탈이에요. 애매해요? 애매하진 않아요. 애매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기대를 수도 있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요인들 예를 들면 코스피 시장이 오늘 마이너스 3% 폭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밀렸더라. 하필이면 이 종목이 지지선에서 시장 폭락이 나오는 바람에 지지선을 깼더라.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정도 기다려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미세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건 누가 봐도 깼지만 아 이거 시장 안 좋아. 시장 안 좋아. 오케이. 한 번 기다리자. 한 번 기다리자. 그럼 이 선을 한 번 지키면 내가 보유를 하겠다. 하지만 이 선을 깨면 칼같이 손질을 하겠다. 라는 각오를 다지고 한 번 더 기다려본다라는 거예요. 예외는 계속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외는 필요하실 때만 한두 번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 부분의 저가를 뭔가 깨지 않고 반등하는 듯 반등하는 듯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깼어요.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급등할 때 뭔가 빠져나오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면 또 그러실 수도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의 저가를 이탈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는 우리는 얄짤 없이 매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세 타이밍으로 이탈가를 조절했지만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세 타이밍 잡기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에 약간의 심화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 이전 강의를 보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제 이전 강의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된 정보들 시험 관련된 정보들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하고 또 좋은 내용으로 투자자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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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